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네,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IT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뭐 회사 안팎으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서요. 반성도 좀 해보고 좀 차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반성할 일은 아니죠? 뭐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어쨌든 그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로 독자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죄송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순방 관련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외교부가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소습은 안 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란 정부가 우리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란 외무부가 윤광연 주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안으로 불러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발언에 대한 입장에 대한 해명과 설명을 요구했고 이란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초치라고 하는 행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관계를 아직까지 끝낼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항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위가 있으면서 앞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란 정부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 뭔가 고시점까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건 아니냐 소통이 잘 안 됐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 외교부가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또 이란 측도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윤광연 대사를 초치해서 했던 얘기들을 보면 당시에 이 발언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여러 발언들을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윤 대통령 발언 전체의 맥락 그다음에 이 발언이 어떤 발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른바 외교적인 레벨에서는 정확하게 이란에게 전달이 이 시점까지는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대사를 만난 이후에 이란 정부는 한국정부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 초치 과정에서 핵무기 개발 가능성 언급한 윤 대통령 이 발언 이것도 문제를 삼았다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른바 MPT 해각산 금지 조약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본 대목이 뭐냐면 이런 발언들이 간섭주의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UAE를 방문을 한 건데 UAE에 와서 이란을 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이제 한국이 핵을 개발할 수도 있다. 독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뭔가 큰 틀에서 간섭주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좀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 마지막에 초치가 가장 강력한 조치 중에 하나다. 단절하기 직전에. 그래서 관계 재검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굉장히 이제 주의와 저희 조치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 발언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가 상대가 있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설명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용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그런 단계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이제 굉장히 중동 정세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외교부가 이제 각별히 좀 예민함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이란이 우리가 굉장히 오랜 수교 국가입니다. 오랜 됐습니다. 강남에 테헤란노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또 서울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 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이유가 2018년이죠.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으로 우리 70억가량이 묶여 있어요. 워낙 묶여 있기도 하고. 또 이때 이것 때문에 혁명수비대 2021년에 우리 선박을 라퍼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이제 중동에 대한 미국 억제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황입니다. 중동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UAE 가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2의 중동붐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중동에 UAE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우디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중동에서는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그게 우리 국민에 대한 어떤 억압이라든지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란에도 지금 우리 교민들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란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게 이제 이번 UAE 방문의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 방문을 했던 임종석 전 실장이 SNS에서 결코 말로 대충 얼버무릴 사안이 아님을 인지하고 물 및 외교에 최선을 다해 주길 충심으로 바란다 충고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일단 이번에 갔을 때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규모 물론 MOU는 실행이 돼 봐야지 압니다만 하는데 이런 UAE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한국 정부는 약속을 지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원전 수출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공사나 여러 가지가 어려웠는데 한국 기업과 정부가 굉장히 일을 잘하더라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임종석 실장도 만약에 그때 공사 관련된 문제로 특사를 가기도 하고 했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외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잘 만들어낸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지켜가는 물 밑에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러한 이런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중심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다보수 포럼까지 또 다시 순방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소식입니다. 어제 이 대표가 검찰 출석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28일 토요일 날 출석을 하겠다고요? 네. 애초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27일이나 30일 날 출석해달라고요.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금요일까지는 일을 해야 하니 28일 날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본인이 죄가 없는데 자꾸 오라고 하니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내가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검찰 출석하지 마라.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출석을 결심하고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던 이유가 뭘까요? 일단 어제 KBS 9시 뉴스와 인터뷰에서는 정면돌파가 본인의 장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가지 말아라라는 권유들도 있었지만 안 가면 뭔가 피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계속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공적으로 자금을 회수한 것뿐인데 그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늘 하는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몇 건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데 이번이 마지막 소환이라고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소환을 피하는 모양새를 앞으로도 연출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 성남FC 당시 출석할 때는 지도부 등 또 지지층 많이 갔던 모습인데 이번에는 변호사하고 단둘이 가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단둘이 간다. 지난번에 첫 번째 출석이었기 때문에 당대표가 출석하는데 처음으로 검찰의 포털에인 앞에 서는데 의원들이 안 가는 것도 사실 좀 이래저래 모양새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당내 안팎에 많은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가 숨만 쉬어도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호사와 둘이 출석을 해서 그런 논란을 좀 일으키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KBS 인터뷰 아마 당대표 취임 후에 첫 언론 인터뷰라고 해도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해서 낫도깨비 같은 일이다. 기소하면 미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네요. 그 부분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는 육하원칙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다는 거냐. 그럼 대납을 받은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냐. 앵커한테 역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6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알고 계신 게 있냐 언론인으로서.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고요. 본인의 변호사비는 본인이 이미 냈다라는 거를 다 밝혀왔고 변호사비를 대납할 이유도 없고 결정적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누군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른다 모른다 얘기하는데 글쎄요.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일단은 그 영장 내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 혐의는 적용을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일단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같은 건데요. 검찰의 수단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김성태 회장의 쌍방울 회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두 차례 전환사체 발행을 했습니다. 100억씩 이제 두 차례 200억인데요. 이 200억의 전환사체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은 입증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게 지금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고요. 본인이 도망도 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관심이 뭐냐면 이 200억 중에 일부가 대북자금으로 쓰이고 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용으로 대납된 게 아니냐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증거나 고리가 알려진 바는 없고 그런 의혹을 갖고 그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측은 검찰이 뭔가 그림을 그리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입장에는 일정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맞추려고 아마 혐의 사실이 좀 드러나 있고 본인도 그래도 수긍할 만한 횡령이나 자본시장법 위반 이거 위주로 지금 영장이 청구된 상황인 것 같고요. 구속영장이 지금 실질신문은 신문 포기를 또 김성태 전 회장이 했네요. 그러니까 변호인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도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 의미에서 영장 실질심사는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어제 알려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들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증거인멸 이런 것들은 비교적 어쨌든 검찰이 수사를 충북시리 해왔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에게 혐의를 적용시키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CBS 단독 보도인데요.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직접 만나서 자금 지형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안부수 회장은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사비가 없으니 행사비를 좀 지원해달라는 취지로 이하영 평화부지사 당시 부지사에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지사를 소개시켜줬고 도지사가 이제 전결할 수 있는 금액 중에 3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보도가 이제 그래서 당시 행사에 경기도가 공동주체로 들어가는 것까지 얘기가 됐다라고 하니까 지자체들이 어떤 행사들을 협찬하거나 행사들에 지원을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뭔가 연관성을 입증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을 인지했냐 못했냐 사전에 지금까지는 이하영 평화부지사가 주도해서 이제 그 행사가 이뤄진 것이라는 게 이제 논리였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전에서 또 이재명 지사 알았다.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두 사람 잘 안다고 이렇게 진술했던 사람이 또 언론 보도에서는 그냥 들었다라고 또 봤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도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했어요. 사실은 뭐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또 어디까지가 확인돼야 될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민주노총 압수대기 얘기인데요. 이게 뭐 북한 내통 의혹으로 국정원하고 경찰이 압수대기 나섰는데 지금 경찰 수백 명의 국정원 수사관 60여 명이 동원을 해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대기 했네요. 네. 과거에 코로나 이전입니다. 코로나 이전 시점에 캄보디아나 중국 등지에서 북한 이른바 이제 문화교류국 사람들을 만나서 자금을 지원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었고요.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 A씨로. 그런데 이 간부 A씨와 이제 말하자면 접촉을 했던 사람들을 압수수색을 하겠다면서 어제 이제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건물에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 수사관 60여 명과 경찰이 한 700여 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저도 뭐 기자를 10년 넘게 했지만 국정원과 경찰이 이렇게 동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장면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장면이긴 합니다. 자,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에 북한 지령문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이거 노동운동 탄압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즉, 이게 노조 활동하고 관계없는 개인적 어떤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받고 그 영장에 따라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수사장국도 어제 좀 이례적으로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수사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수사당국도 지금까지는 그 개인이 뭔가 일탈적인 행위를 한 것 정도로 상황을 지금까지는 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는 거냐를 놓고는 수사기관 내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정원이 올해 말까지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대공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일종의 과시용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 함께 전국보건의료사문노동조합 사무실 압수수색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 비싼 장면이 좀 떠오릅니다. 원세훈 국총원장 시절 때 당시 새해 들어가지고 국정원 공안 수사가 아주 활발했거든요. 그때도 그런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원세훈 시즌2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거나 혹은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때 공합몰이를 하고 간첩 혐의를 씌워서 사회운동을 탄압하는 어떤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사라고 말하자면 수사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을 방문했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거기가 북한 공작원이나 혹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누군가가 아니냐라는 점을 의심하면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그러면 이 돈을 받고 북한의 지시를 받고 활동을 했다면 스모킹 거는 뭐겠습니까? 북한에 지령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지령문이 있어야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영장에도 그게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국정원이라든지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뭔가 첩보를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보여주기 식으로 대세적으로 할 일이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전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좀 전에 말했던 내년에 있을 대공수사건 경찰 이관. 이거를 혹시나 되돌리려고. 특히 이 법률은 2020년 12월에 국정원법 고치면서 대공수사건을 경찰에 넘겼잖아요. 당시 우리 기억날 겁니다. 서울시 공모 유성시 간첩 만들고.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넘기기로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돌리고 싶다. 이건 여론전이다. 이게 여의도의 분위기가 묘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그 당시에 통과시켰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정원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정치적 힘 가운데 두 가지가 국내 정치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과 바깥에서 대공수사건을 갖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지게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건이 국정원의 전문성이 있으니까 다시 국정원으로 되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석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간첩은 국정원이 잡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민주노총을 향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압수수색이 전형적으로 대공수사건을 갖고 있는 기관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사건처럼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국정원이 계속적으로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이게 만약에 정말로 조정이 필요한 문제라면 좀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수사기관이 이런 수사권을 갖고 뭔가 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좀 구시대적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 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가족 관련해서 막말을 했던 국민의힘의 김미나 장원시 의원인데요. 진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원시 의회가 어제 이제 임시회를 열어서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했는데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김 의원에 대한 제명표결 결과 찬성 20명 반대 20명 기권 1명 무려 3명이 나와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이 창원시 의회의 선택이 좀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부결되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을 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수정안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도 굉장히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을 하니까. 그래서 30일 출석 정지의 수정안이 제출이 됐고요. 이건 의회 출입을 30일 정지시키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가 됐습니다. 30일 출석 정지 정도로 마무리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징계가 된다는 거는 또 한 번에 2차 가해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가족들이 2차 가해를 누가 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정치권에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김민하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가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지가 되리라고 봤었는데 이 김민하 의원의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당시에 참사가 벌어진 지 얼마 안 됐던 상황을 감안하면 좀 상상하기 힘든 발언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처럼 30일 출석 정지에 그친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발언을 했을 때 단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유가족들을 포함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참사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지 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야3당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조사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통해 야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국민보고회를 열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향후 의혹과 책임 규명하고 재발당 지식까지 마련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국회 산하에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신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명절 연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가가 심상치 않고 우리 김한기자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다 근거리에 있어서요. 서울에서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킹스맨 김한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